코비야 이제 밭에 먹을 게 없어 가봐! 코비 들어가! 코비 들어가요 코비가 다 죽었네 누가 다 죽었네 코비 들어가요 코비 들어가요 개크릿 아... 들어가고 싶어 코비? 코비 들어갈까? 코비 들어갈까요? 코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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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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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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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로 불어도 제끼지? 응? 저거 부는 거 부러워로 불에는 또 쌓이니까 어 아 추운데 그래 어디로? 어디로 불어줘? 저 뒤로 뒤로 저렇게면 일로 오잖아 어?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해서 저 뒤로 몰아줘 일로? 줍게 어 이게 많을 때는 그런데 얼마 없으니까 별로다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들떠버려 보리만 관리하고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 드릴이 다 위에 있어 드릴 위에 있어? 응 바꿔야겠네 더 나아 안 해 다 나 됐어? 응 우리 여기 다 덤 싹 갈아야지 뭐 덤 싹 갈아야지 뭐 덤 싹 갈아야지 너무 지금 먹어볼까? 끝! 근데 제작년에는 이거 안 감아 놨었잖아 제작년에는 식출품 안에 많이 넣어놨어 보리야 이리와 이리와 보리야 보리 너 뭐 이상한거 먹고 왔어? 보리 뭐하고 왔어 뒤에서? 불러도 오지도 않고? 또 뭐하고 싶어서? 보리 뭐하고 싶어서? 뭐할건데? 차탈거에요? 어디 갈거에요? 그럼 차에 타 보리 차에 타 좀 이따가 가자 좀 이따가 보리 차에 타 보리 차에 타 하... 디렉